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21일과 22일 동아시아 지방정부들과 함께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성과와 의미, 충남도 홍순만 기후변화 대책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탈석탄과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개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 도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에 약 50%를 차지하는 30기가 충남도에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서 미세원지와 온실가스가 매우 많이 배출되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총 배출량의 약 24.7%가 배출이 되고 있고요. 대기오염의 경우에도 전국 2위, 전국 배출량의 약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년도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기후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우리 충성남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또 발전 방안을 함께 무색해보자라고 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탈석탄동맹에 가입을 해서 전 세계와 함께 우리 충성남도의 탈석탄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이러한 동맹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충성남도가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역점을 두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이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고 특히 1980년 대비 2010년 평균 기온이 0.65도씨가 상승했습니다. 또 해수 온도도 1.195도씨가 상승을 해서 매우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010년대에 20일 이상 폭염일수가 발생을 했죠. 특히 2018년도에는 31일이라고 하는 기상관측 이래로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충성남도는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러한 충남도의 기후 여건 변경들을 알리고 이와 함께 우리 충성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특히 세계의 유명한 환경단체들과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기후환경 정책을 우리가 탑습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성과와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 아시겠지만 전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고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이신 반기문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또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 안심하고 있는 국가들도 언젠가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또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함께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과 함께 화석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이렇게 좀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셨고 특히 환경부 박천규 차관님께서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지형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이러한 탈석탄 정책은 타시도의 선도적 모델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전화를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 기후문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우니 지방정부가 정부 간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세종기춘희 시장님도 역시 중앙지권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지방정부가 주주적으로 첨원경 에너지로 전환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이런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미래 세대인 학생들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산에 있는 금산 간디고등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팀들이 그동안 많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천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아주 이 학생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보다 더 솔선해서 실천한 이러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에서도 역시나 청소년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달라 이러한 주문을 하셨고 우리 충청남도 역시 이러한 젊은 미래 세대의 메시지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도 에너지 전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주목해볼 부분이 충청남도가 동아시아 최초로 기후비상 상황을 선포했다는 건데 이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충청남도가 기후비상 상황 선포를 동아시아 최초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비상 상황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우리 충남, 한국 또 충남의 어떤 기후 환경 여건들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했는데 이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후비상 상황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 삶의 공간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러한 맑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충청남북 기후비상 상황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의 어느 것보다 아시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 위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들끼리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공동으로 대응 모색을 하고 함께 해결하는 이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지속 가능하고 실질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또 각 지방정부별로 여권을 그려해서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하자. 그다음에 성공적 기후변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교환을 활성화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이 공동선언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나 할까요? 어떤 책임감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같은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환경연합을 구성을 하는데 적극 협력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비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후변화는 페이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절대로 페이퍼로 되는 건 아니고 주민 또 기업 공공기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각 가정에서도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철약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수돗물을 아껴 쓴다든가 탄수 포인트제에 적극 가입한다든가 이러한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솔선해서 에너지 철약 또는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협력을 해주시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미세먼지가 좀 저감되고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이래서 기업과 사회 또 공공부분이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우리 모두 이제 다 함께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홍순만 기후변화대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